사람 보라 종이 위 사람 보라 돈이 위 어떻게 벌던지 중요한 게 아니지 노력하며 사느니 끝은 비참할 테니 네가 믿는 신념이 여기서 무너지지 아무리 누가 정의를 외쳐봐도 누군가에게는 수단 예수가 우릴 구원한다 해도 현실의 목잔 비즈니스만 재벌과 총수는 구원의 아이컨 군배는 빈민의 앙탈이라 말하지 하이건 어른이건 교육받은 이들이 말하는 현실에서 구원은 하나야 돈이야 전부다 Forgive the world, forgive us God 여기에 헤레는 없어도 가질 수 없는 것에 가위 눌린 소유욕에 잠들지 못하는 우리 Save the world, save us God 세상은 온통 바빌런 즉 과실 오직 두 길로 깔린 사회에서 인간애를 버린 간 우리 정치 종교가 다르다 하지만 신봉하는 모습은 다를 것이 없지 않그래